연탄이 뭐 먹을꺼야? 연탄이 뭐 먹을꺼야? 연탄아 연탄이 뭐 좋아해? 연탄이 블루베리 먹을꺼? 연탄이 기다려 연탄이 좋아하는 양배추 연탄이 양배추 엄청 좋아해요 과연 연탄이는 뭘 먼저 먹을꺼야? 1번 블루베리 2번 양배추 표정봐 눈 돌아가 연탄이 손 야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연탄 앉아 연탄 이거 블루베리 연탄이 손 앉아 기다려 하이파이브 야 너 엄청 빠른거 아니야? 야 됐어 야 이 씨 먹방이 뭐가 필요했어 야 양배추야 아 야 야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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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씨 야 야 야 야 야 야